게스트 미션 1대 7 당신은 스파이입니다. 런닝의 전원을 아웃시키세요. 오빠 좀 사오세요. 너무 쉽다. 근데 성진이 진짜 너무 좋아하신다고. 1대 7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거 뭘 이렇게 돼야 될까 이거 좀 해. 왜요? 재주! 왜 이렇게ит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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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well 8개야. 2, 3, 2, 1 오! 한 명이네요? 캐스트! 캐스트 있는 거 아니에요? 다크스 기울 수 있어요 كم대로 컴온, 머리 위로 컴온, 컴온 컴온탄만 세상용! 컴온! 수고하셨습니다 새 jewels 많이 받으세요! 오늘 유리시길 바랄게요 러닝맨이 찾은 곳은 부산입니다 고창석 형이랑 이만홍 형님 와줘, 와줘, 와줘. 여기요, 10명의 사람. 자, 벌써 2012년 마지막 방송 녹화입니다. 오늘 송우연 찾으신 만큼 대인장한 초특적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분인 거 보니까 대단한 게스트. 어, 차 아니에요? 리무스입니다. 온다, 온다, 와, 와, 와. 우리, 우리, 우리. 리무신. 여배우야? 아, 차가 없네? 네? 아니, 기차 타고 있었는데 기차. 누구세요? 여배우, 여배우. 개리야, 불 좀 열어주세요. 어, 나. 최준호 씨. 어이, 최준호 씨. 최준호 씨. 최준호 씨, 최준호 씨, 최준호 씨. ardest up here. 아, 여기 웬일이세요? 아, 여기 웬일이세요? 네, 여기 웬일이세요? 여기! 우와, 누가?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누가 왜 이렇게... 아, 원래 이렇게 세키가... 아, 큰일 날 것 같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야, 너 지금 나 뽀뽀하러 가는 줄 알았어! 최지훈 씨가 딱 들어오니까 영화제! 영화제! 영화제, 영화제! 이게 영화제야! 아니, 더이상 베스트가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아니, 저 지훈 씨 다른 부분보다 너무 아름다우신데... 등이 좀 춥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지금 걱정이... 누가 이거 줄까요? 이걸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왜! 아니, 지훈아 덮어줘, 지훈아! 아니, 이거 왜! 이게 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강수야, 뭐하냐! 아, 저거... 봤지? 아니, 저기... 형! 이것도 아니고 이거야! 이건 절대 안 뜯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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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해요! 싫어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초특급 한류스타 최지훈 씨와 소소한 한류스타 런닝맨 여러분들이 모인 만큼... 고소하세요, 아니죠? 오늘 연말이잖아요? 네! 스타들에게 어울리는 성령 특집, 별들의 전쟁을 부르겠습니다! 아우, 전쟁! 오늘은 일단 개인전으로 8명 다 같이 다니면서 부산 곳곳에서 미션을 합니다! 여기서 이긴 한 명에게, 각 라운드당 한 명에게만 별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 별을 모아서 최종 장소에서 일곱 개의 별을 가장 먼저 모은 사람이 최종 우승입니다! 고마워~~